내 CD를 구매하고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컬렉션을 만들어주는 것도 참 고마운데 이게 약간 요즘에 내가 이걸 왜 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그게 언제부터 바뀌었냐면 CD라는 이 가치가 없어지면서 엉망이 된 것 같아 솔직히 음악을 대하는 자세가 현물, 현물이 있었어 이런 현물 뭐 이런 거 현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부여했다고 거기서 나오는 소리도 중요하지만 근데 지금 현물이라는 게 없어지면서 그 음악에 대한 가치도 같이 하락돼 버린 그런 이미지가 들어 그래서 나는 열심히 만들었는데 일회용품 만들어서 쓰고 버린 기분이 들어서 음악 만드는 것도 약간 회의감이 약간 들었다고 하나 해야 될까 그렇다고 해서 아무도 듣지 않는 이 CD 플라스틱을 내가 생산한다는 것도 환경적으로도 좋지 않고 집에 CD 플레이어가 없어 요즘에 아이맥, 맥북 아니면 여러분들 쓰는 랩탑, 노트북, 아이패드, 태블릿 어디에도 CD를 넣을 수 있는 곳이 없어요 CD를 만들지 않게 되지 버리는데 지금 굉장히 좋은 곡들도 많거든요 못 내고 있어 뭘 어떻게 해둘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지금 이런 타입비트나 아니면 지금 별거 없는 자취요리 같은 것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은 굉장히 가벼운 마음으로 할 수 있는데 내 음악은 가벼운 마음으로 못 하니까 고민만 하고 있어요 어쨌든 고마워요 CD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